102번 봐 102번 빈칸 바로 앞에 툴런 또 하나 했죠 툴런 자 이제 10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익고산 가서 어떤 미친 짓을 하는가 보여줄게 102번 런 런이 잘 몰라도 타동사 여러분들이 토익에 나오는 동사는 10중 8구 타동사라고 배웠어 실제로 내가 수업시간에도 토익에서 동사를 10개만 나면 9개는 타동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런을 타동사로 생각하고 푸는거야 그러면 런 빈칸 빈칸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뭐 넣을까? 명사 그렇게 풀면 정답 그치? A번에 니스 니스가 명사 점유사잖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 넣기 문제면 A번 정답 두번째 여러분 사전에서 아무 동사나 찾아봐 아무 동사나 찾으면은 자 자동사라고 되어있고 뜻이 쭉 나와있다 그 밑에 타 타동사라고 되어있고 뜻이 쭉 나와있어 영어에 존재하는 동사의 거의 대부분은 자동사 타동사 다 해쳐먹어 그러면 만약에 102번에서 런이 자동사로 쓰였으면 자동사 뒤에 빈칸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그렇게 풀면 정답 B번 LY부터 하는게 부사잖아 자 A번 B번 화살피로 대칭 런이 타동사면 A번이 정답 런이 자동사면 B번이 정답 도대체 런이 자동사 타동사인지 어떻게 판단해? 해석 이걸 문법적으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할 방법 없어 무조건 해석해야 돼 자 102번 A번 놓고 해석해볼게 두번째 줄봐 동사 찾아 동사 어디지? allows allows에 동사에 쳐 동사 패턴 알겠지? allow 목적어 to do 목적어가 to do에 동사하는 걸 허락하다 allows your soul 니네 가게가 툴런 A번을 붙여 smoothness 니네 가게가 부드러움을 운영하게 허락한다 부드러움을 운영하다 이상하지 않아? 부드러움을 운영하다 내용이 이상하잖아 해석상 A번 탈락 그럼 B번 넣어봐 allows your soul 툴런 smoothly 니네 가게가 smoothly 부드럽게 운영이 되어지게끔 가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allows 허락합니다 뭐가? summit accounting software summit 회계 software는 니네 가게가 원활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끔 허락해준다 여러분 내용상 B번 좋잖아 이해했지? 자동산지 타동산지를 문법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없다 해석 해석상 자동산지 타동산지 내용상 판단해야 돼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영어 공부하면서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일 겁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맞지? 맨날 학교에서 영어생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야 된다 하잖아 그래서 토익 공부할 때도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건데 막상 토익 문제 풀 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실제로 토익 문제 풀 때 자동사랑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실제 토익 문제에 적용이 안 돼서 토익 문제 푸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익 문제 go to run to come to get to 여러분 한국말을 바꿔봐 2D에 붙는 장소에 가다 2D에 붙는 장소로 달려가다 2D에 붙는 장소로 오다 2D에 붙는 장소에 도착하다 어쨌든 이동하는 거 2D에 붙는 장소로 이동하다 여러분 트라이블 운전해서 2D에 붙는 장소로 이동하는 거잖아 move가 움직이다 move to 또 같죠 2D에 붙는 장소로 이동하다 트라이블 여러분 토익에서 트라이블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야 김대리 어디 갔어? 김대리 김대리 부산에 트라이블 갔어요 부산에 여행 갔나? 부산에 여행 갔다 그러지 말고 트라이블은 이동하다 그러면 부산에 이동하는 목적이 뭐야? 출장 외근 맞죠? 부산에 외근 갔다 그 말이야 맞죠? 야 박과장 어디 갔어? 박과장 서울에 트라이블 갔습니다 서울에 여행 갔나? 서울에 여행 갔다 그러지 말고 서울에 출장 갔다 이해했지? 토익에서 트라이블은 출장이나 외근 때문에 이동하는 거 그러면 트라이블 2 마찬가지 2D에 붙는 장소에 이동하다 seed랑 grass는 호 가다 접두사 pra가 forward 앞쪽으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지켜봐 proceed progress 앞으로 가다 의역하면 나아가다 맞죠? proceed to progress to 장소 to to 움직이다 가다 가다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사가 자 이제 물어볼게 여러분 이렇게 to 여러분 to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해? 전치사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해, 타동사라 해 이게 자동사야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가 자동사 비교 들어갑니다 타동사 여러분 타동사는 왜 이름을 타동사라 지었어? 타동사는 목적어 타동사는 타 대상을 목적으로 붙여 쓰는 동사를 타동사 한마디로 타동사는 명사 명사 목적어 붙여 쓰는 동사를 타동사 여러분 자동사는 이름을 왜 자동사라 지었지? 토익 문제 풀 때 중간중간에 가로가로 치는 게 있어 내가 토익 문제 풀 때 중간중간에 가로가로 치는 거 있잖아 여러분 내가 가로가로 치는 게 뭐야?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부사구로 잘 쓰이고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전치사구를 가로가로 쳐서 없다 치면 자동사는 자기 혼자 쓰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요 맞죠? 전치사구 가로가로 쳐서 없다 치면 자동사는 그냥 자기 혼자 쓰는 동사가 자동사 반면 타동사는 타 대상을 목적으로 붙여 쓰는 동사가 타동사 구분됐어? 그럼 다시 지금 칠판에 내가 써놓은 게 토익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자동사들 가다 달려가다 달려가다 오다 얘도 도착하다 운전해서 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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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다 맞죠? 투 뒤에 붙이는 장소로 가다 이렇게 이동하다 가다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사가 자동사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가 자동사 얘도 마찬가지 arrive in 인 뒤에 붙이는 장소에 도착하다 이렇게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가 자동사 반면 목적어 명사 붙여 쓰는 동사가 타동사 구분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 적용시켜 볼게 101번 봐 101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고즈 빈칸 투 동그라미 자 101번은 투 투랑 결합하는 동사로 고가 붙어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해 타동사라 해 오 이게 자동사 그러면 101번은 자동사 뒤에 빈칸 자기 혼자 쓰는 동사 자 자동사 뒤에 빈칸 치면 자동사를 꾸미는 뭐라고 부사 여러분 보기 중에 부사 찍어 D번 D번 넣어봐 가스 트랜클리 투 자 내용 봐 버스가 창원 터미널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중간에 다른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창원 터미널로 다이렉트로 간다 직행으로 간다 먼저 얘기했지 커스 트랜클리 투 투 뒤에 붙어있는 장소에 직행으로 가다 103번 봐 자 103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응 맞지? 빈칸 앞에 are progressing 또 하나 했죠 are progressing 아까 배운 단어 progressive proceed 가 자동사 투 뒤에 붙어있는 장소로 나아가다 꼭 투가 없더라도 자기 혼자 쓰는 동사 나아가다 진행이 되다 103번 주어 찾아 주어 어디 있지? 맞죠? negotiations 의 밑주죠 negotiations 협상 regarding부터 leaders까지 가로가로 regarding은 about 관할처럼 써 서밋이랑 leaders 두 개 회사의 merger 합병 에 regarding 관한 negotiation 협상이 거기까지가 주어 are progressing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배운대로 풀어볼게 여러분들이 고상가서 어떻게 푸는가 보여줄게 프로그레스 토익에 나오는 동사는 십중팔고 타동사 그러면 프로그레스도 타동사 그럼 빈칸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뭐라고 명사 그렇게 해서 B번을 붙이면 틀려 B번 붙여서 해석해봐 are progressing smoothness 부드러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드러움을 진행하다 내용이 이상하잖아 해석상 가장 먼저 B번이 탈락 그러면 progress를 자동사로 파악하면 자동사 뒤에 빈칸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그렇게 풀면 C번이잖아 C번 넣어봐 are progressing smoothly 부드럽게 progress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협상이 맞죠 두개의 합병권에 관한 협상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석상 C번이 맞잖아 그리고 알겠죠 proceed랑 progress 자동사 자동사로 기억해 104번 봐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어 보이지 shoot move에 동원하여 shoot move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move를 사전 찾아봐라 사전 찾으면 자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스스로 이동하다 타 타동사일 때는 move something 을을 이동시키다 을을 옮기다 move가 자동사 타동사 다이치 먹어 자 그럼 생각해봐 104번 첫번째 move를 타동사로 생각하면 빈칸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뭔어 명사 그렇게 풀면 정답 A번 shun shun이 명사 두번째 move가 자동사로 쓰였으면 자동사를 꾸미는 뭔어 부사 그렇게 풀면 정답 B번 LY 자 A번 B번 화살피로 대칭 자 mov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판단해 해석 해석 외에는 방법 없다 했잖아 자 타동사로 생각하고 A번 붙여봐 we should move caution 우리는 주의를 움직여야 된다 주의를 움직이다 이상하지 않아 해석상 가자마자 A번이 탈락 B번 넣어봐 we should move cautiously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 in the process of 여보 형아백 거니 in the process of 섹시래 implementing 해서 ing의 섹시래 표현 기억해 in the process of ing ing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 해석상 B번이 좋잖아 이해했지 105번 봐 105번도 동사 찾아 동사 어디지 크게 똥나 쳐 R advice to drive 의 똥나미 R advice to drive 운전을 하게끔 조언을 받는다 주어 찾아 주어 어디지 모더리스트 밑줄 저 모더리스트 모터가 뭐야 모터 자동차 모터 IST가 사람 접미사 자동차 모터를 굴리는 사람 그게 누구지 운전자 모더리스트 운전자들은 on summit street 가로 걸어 on 부터 street summit 도로상의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게끔 조언을 받습니다 빈칸 1번 tribe가 타동사면 타동사의 목적어자리 목적어자리의 번호 명사 그렇게 풀면 정답 A번 A번의 니스 명사 2번 tribe가 자동사면 자동사를 꾸미는 부사 그렇게 풀면 정답 B번 LY A번 B번 화살표로 대칭 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해석상 판단해야 된다 A번 놓고 해석해봐 tribe cautiousness 주의를 운전하다 주의를 운전하다 내용이 이상하잖아 해석상 A번 탈락 B번 놔봐 tribe cautiously 조심스럽게 운전하게끔 조언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도로공사 지금 도로 확장공사하고 있잖아 도로 확장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하라고 조언을 받는 거잖아 해석상 B번이 맞잖아 이해했지 106번반 106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딨어 명령문의 동사 원인이 동사다 please arrive 또 하나 있잖아 please arrive 도착해 주세요 아까 공부했잖아 가다 오다 이동하다 이동하다 이동해서 도착하다 arrive arrive도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니까 자동사 자동사 뒤에 빈칸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찍어 B번 LY 붙어 있는 게 부사잖아 B번 넣어봐 please arrive promptly at 9am 오전 9시 promptly 정각에 오전 9시 딱 정각이 되면 칼같이 도착해 주세요 대체 여러분 101번부터 106번까지 6문제 동시에 해봐 101번은 고 가다 102번은 run 원래는 달리다지만 여기서는 운영이 되어지다 가게가 잘 돌아가다 103번은 progress 앞으로 나아가다 진행이 되다 진척이 되다 104번은 move 이동하다 105번은 tribe 운전해서 이동하다 106번은 이동하다가 도착하다 알겠지? 가다 오다 이동하다 움직이다 진행하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해서 도착하다 얘네들이 토익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자동사 얘네들은 자동사로 기억하고 있다가 얘네들 뒤에 빈칸치면 자동사를 꾸미는 부사 부사자리 이해했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가 난이도가 저질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동사라고 충분히 인식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 107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has been pop up 인 똥나이쳐 자 원칙대로 풀게 pop up 토익에 나오는 동사는 십중팔구 타동사다 그러면 pop up 빈칸 빈칸을 수행하다 빈칸을 이행하다 라는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 자리 목적 자리 뭐 넣을까? 명사 그래서 C번 너무 틀려 그렇게 부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타동사는 목적 자리라서 명사는 키우면 되니까 C번 정답 두 번째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며 맞죠? 자동사로 쓰면 자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정답이잖아 그때는 뭐냐 하면 돼? D번 여러분 C번 D번 화살프로 대칭 자 이제 단어 공부할게 여러분 Depend on Rely on On하고 Open하고 똑같아 On 대신에 Open 써도 돼 Depend on Rely on 여러분 한국말을 바꿔봐 Depend on 뭐하는거에요? Rely on 맨날 여러분들이 온 이하에 의존하다 온 이하에 기대다 그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얘네들 원래 뜻은 First meaning은 Trust 믿다 신뢰하다 이 뜻이 있어 잘 봐 우리 서미토익어학원 수학생들은 우리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수업에 의존해서 토익점수를 올리는거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 다니는 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강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수업에 의존해서 토익점수를 올려 자 다시 한번 Depend on Reliant on의 First meaning은 믿다 신뢰하다 Second meaning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대다 의존하다 이해했어? 그럼 잘 봐 방금 동사로 공부했잖아 형용사로 바꾸자 A&T가 형용사 전미사 Dependent Reliant 동사일 때 온하고 결합하니까 형용사일 때도 온하고 결합해 그래서 Dependent Reliant Reliant 한국말로 바꾸어 봐 신뢰할 제품 신뢰할 만한 제품 신뢰할 만한 제품 Dependable Service Reliant Reliant 한국말로 바꾸어 믿을만한 서비스 신뢰가 가는 서비스 Dependable Employee Reliable Employee 사장이 믿을만한 직원이 있어요 사장이 신뢰할만한 직원이 있잖아 구분되고 있어 Dependent랑 Reliant는 의존하는 기대는 Dependable Reliable은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110번 다시 봐 여러분 C번 놓고 해석해볼게 Has Been Performing Reliability 신뢰도를 수행해왔었다 신뢰도를 수행하다 Reliability가 믿을만한 거거든 신뢰도라 하면 되잖아 맞죠? 신뢰도를 수행해왔었다 내용상 가장 먼저 C번이 탈락이죠 D번 넣어봐 Has Been Performing Reliability 믿을만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믿을만하게 작동해왔었습니다 뭐가? OHP OHP가 뭐지? 우리 천장에 있잖아 맞죠? 우리 머리 위에 붙어있는 프로젝터 맞죠? Overhead Projector 그 빈 프로젝터가 사람들에 의해서 믿을만하게 신뢰가 갈 법하게 제대로 잘 작동해왔었습니다 해석상 D번이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고사 가서 C번 넣어서 틀려요 왜? Perform 타동사다 타동사의 목적 자리 목적 자리 명산해야지 C번! 그럼 틀린 거야 맞지? 또 해보자 108번 봐 To Ape It 빈칸 자 생각해봐 Ape It가 을을 작동시키다 을을 운전하다 을을 운영하다 경영하다 의 타동사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 자리 목적 자리 뭐 넣을까? 명사 그렇게 풀면 A번 정답 맞죠? T T가 명사 전미사니까 그 다음 Ape It가 자동사면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그렇게 풀면 B번 정답 여러분 A번 B번 화살표 대칭 여러분 Ape It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판단해? 해석 해석 외에는 방법 없다 했잖아 여러분 A번 놓고 해석해 TROPIT PROFITABILITY 수익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용 이상하지 않아? 수익성을 운영하다 수익성을 작동시키다 여러분 해석상 A번 탈락이잖아 B번 넣어봐 TROPIT PROFITABILITY 적자를 보지 않고 PROFITABILITY 흑자가 남는 형태로 회사가 운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서밋 택배사는 구조조정을 겪을 것입니다 내용이 하고 있어 결국 적자를 보지 않고 수익이 남는 형태로 회사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한다고 내용상 B번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108번 구사장 가서 만나면 A번을 넣어서 틀려서 와요 아니 손님님 토익에 나오는 동사는 십중밟고 타동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피레이트가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목적자리 목적자리 명사내야지 A번 그럼 틀린거야 내 말 이해하고 있지 109번 봐 109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딨어 Are placed까지 또 하나 치자 Are placed Place advertisement 광고 집어넣다 광고가 여전히 지명광고가 들어갑니다 맞죠 미디어는 뭐야 미디어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는 뭐 있어 대중매체가 매스미디어잖아 매스미디어가 뭐야 대중매체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맞죠 여기서는 프린트라고 적혀있으니까 지면 신문이나 잡지 맞죠 신문 잡지 같은 지면 대중매체 안에 광고가 여전히 들어가고 있잖아 맞지 Are placed 여러분 동사 또 있어 또 찾아 Is 맞지 이지의 동남이 여러분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한데 접속사 어디 있지 Why를 세모 쳐야지 여러분 접속사 Why를 뜻 두 가지 1번 동안 2번 반면에 Why는 동안도 되고 반면해도 되잖아 자 일단 문제로도 생각해 109번은 Is B동사 뒤에 빈칸 주어 플러스 B 동사 또는 이형식 동사 뒤에 빈칸 일명 주격 보호자리 여러분 투시함에서 B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빈칸 치면 주격 보호자리 빈칸 치면 항상 보충 설명할 때 뭘로 보충해 주어 보충 설명 뭘로 한다 주어를 보충하든 목적어를 보충하든 보충 설명 항상 뭘로 해줘 보충 설명은 형용사 아인지 PP로 보충하고 여러분 이 문제 출제할 때 함께 등장하는 오답보기 3개 불러 뭐 오답 명사 오답 또 부사 오답 또 동사 오답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 매달 나와 한 문제만 내지 않고 두세 문제네 뭐 이번 달에 치든 다음 달에 치든 다다음 달에 치든 언제 고사항 가든 무조건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 형태랑 오답보기랑 정답보기 다 알아도 주어 플러스 B동사 뒤에 빈칸 치는 거를 축격 보호자리 주어를 보충해라 풀이법은 배운대로 풀어 명사 부사 동사 오답 흉용사 아닌지 피폐화 정답 자 우리는 배운대로 풀게 109번 이즈 알겠지 이즈 B동사 뒤에 빈칸 치는 걸 주격 보호자리 포기봐 여러분들 제가 나가 명사 탈락시켜 명사 D번 탈락 션 동사 탈락시켜 동사 A번 탈락 우리 배운대로 풀고 있어 맞지 명사 오답이니까 D번 탈락 션 동사 오답이니까 A번 탈락 익스팬드 확장하다 B번 C번 화살피로 대칭 B번에 ING 색칠 C번에 ED 색칠 맞죠 형용사 ING PP로 보충하라 했으니까 ING로 보충할 거면 B번 PP로 보충할 거면 C번 여러분 B번 C번 차이점 좀 말해줘 B번이 능동 ING부터 하는 게 능동이잖아 C번은 수동 맞죠 ED부터 하는 게 수동 능동 쓸까 수동 쓸까 109번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 있어 없어 없죠 목적어 명사 없으면 능동태로 써 수동태로 써 수동태 그래서 C번 너무 틀려 그렇게 풀면 틀려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러분 익스팬드를 사전 찾으면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스스로 확장하다 주어가 스스로 확대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타 타동사로 쓰면 목적어 붙여가지고 익스팬드 썸띵 을를 확장시키다 을를 확대하다 을를 넓히다 익스팬드도 자동사 타동사 다 해치먹어 그러면 109번 잘 봐 만약에 익스팬드를 자동사로 쓰면 B번이 정답 자기 혼자 쓰는 동사니까 목적어 없이 능동태로 쓸 수 있잖아 맞지 자동사면 B번이 정답 타동사면 C번이 정답 여러분 익스팬드를 자동사로 쓸지 타동사로 쓸지는 문법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해석 해석 외에는 방법 없다며 자 109번 내용 봐 While Advertisement Are Placed 여전히 광고가 지명광고로 들어가고 있는 반면 The use of 소셜미디어 여러분 of부터 미디어 가로가로 of 소셜미디어 서치에즈부터 페이스북 가로 가르쳐 서치에즈부터 페이스북 서치에즈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빈칸하고 있다 자 내용 정리하자 여전히 신문이나 잡지에 지명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 SNS 광고 있잖아 소셜미디어 상에서 광고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SNS 상에서 광고가 들어가는 게 점점 더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잖아 늘어나고 있잖아 내용이 하고 있어 여러분 해석상 B번이 좋죠 C번은 너무 이상한 게 SNS를 사용하는 게 인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넓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SNS를 사용하는 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상 자동사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B번이 정답 다시 한 번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문법상 판단할 방법은 없어 해석상 가려내는 거야 이해했지? 110번 봐 여러분 110번 세 번째 줄만 바로 보자 Without Losing Pinkan 여러분 Without부터 마침표까지 가로가로 여러분 Lose가 뭐하는 거야 Lose Lose 뭐하는 거지 잃어버리다 또 패배하다 지다 손실을 입다 맞죠? 기본적인 뜻은 잃어버리다 맞지? 그러면 Lose 빈칸 빈칸을 잃다 빈칸은 타동사의 목적어자리 목적어자리 뭐 넣을까? 명사 그렇게 풀면 C번이 정답 맞죠? T로 끝난 게 명사 두 번째 Lose 사전 찾으면 또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로 Lose가 쓰였다면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그렇게 풀면 정답 B번 여러분 B번 C번 화살표로 대칭 Los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문법상 판단할 방법은 없어 해석해야 돼 여러분 110번 내용 봐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Can be used 동그라미 쳐 Can be used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여러분 주어 찾아 주어 어디 있지? Some Some이 주어 어부부터 마리스 가로 그르죠 아부터 마리스 자 이제 내용 봐 서밋 라디오라는 브랜드가 있나봐 서밋 라디오라는 브랜드 모델들 중에서 일부 모델들은 Can be used 사용 가능하다 In water 가로 그르쳐 In water 라디오 모델 중에 일부 모델은 물속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Without 루진 빈칸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 해석상 정답 C번이 맞죠 이거는 내용상 타동사 뒤에 목적을 붙이는 문제야 맞지? 루징 팡셔널러리 이해하고 있어 Without 루징 팡셔널러리 기능성을 잃지 않으면서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 물속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건 해석상 C번이 맞잖아 기능을 잃지 않는다 성능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해했지? 112번은 먼저 붙게 112번 봐 112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It arrive 동사 도착할 거야 동사 또 찾아 Is 동그라미 제일 끝에 맞지? 동사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 좀 찾아 하우에다 세무차 하우 내가 맨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사 the beach로 시작하는 의문사를 접속사에 집어넣어 떠들어볼게 who whom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여기 적혀있는 how 의문사가 접속사에 들어가 자 정리하자 112번은 접속사 한 개에 동사 두 개 개수 한 개 맞죠? 동사가 접속사보다 한 개 많으면 정상 보기 봐 여러분 이미 개수 한 게 맞으니까 빈칸에 동사를 또 넣으면 미친 문장 오답보기 제끼요 동사 또 넣으면 미친 문장 되잖아 어 일단 A번 D번 탈락 A번 D번은 정말 동사죠 A번 D번 들어가면 동사 세 개 접속사 한 개인데 동사 세 개 쓰면 미친 문장 여러분 B번 C번 화살피로 대칭 B번에 ED 색실 C번에 ING 색실 여러분 차이점 말이죠 C번이 능동 ING부터 했는데 능동이잖아 B번은 ED부터 하는 게 수동 자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 칩 한 바 Depend on Rely on 여러분 이렇게 on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해 타동사라 해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는 이름을 왜 자동사라 지었어 어 전치사구는 부사구로 잘 쓰이고 어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러면 전치사구를 가로가로 쳐서 버리면은 자동사는 자기 혼자 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하잖아 맞지 그러면 잘 봐 112번 B번 탈락이죠 112번에다가 B번 넣으면 미친 문장이 된다 B번 넣으면 여러분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다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B번 탈락 무조건 C번이 정답이잖아 얘만 이해하고 있어 C번에 디펜딩 온에다가 통째로 색칠해 이거는 그냥 표현 자체를 기억해 디펜딩 온 온 이하에 따라서 온 이하에 달려서 여러분 C번 넣어봐 우체국 직원이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 너의 택배는 빠르면 목요일날 도착할 수도 있어 내용이 했죠 근데 그게 집배원이 얼마나 바쁘냐에 달려있다 디펜딩 온 이해했지 111번 바 111번은 형한패꺼원에 빙관디에 온 색칠해 온 여러분 표현이 정해져 있어 B번에 디펜딩의 색칠해 여러분 절대로 디펜디드로 넣으면 안된다 마치 자동사는 무조건 아인지로 써야돼 그래서 디펜딩 온 스페시피케이션 제품 세부 사양에 따라서 주문을 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디펜딩 온 이라는 표현 기억해 됐지 다음 페이지도 넘겨 자 이제 빨리빨리 풀자 113번 봐 113번 동사 찾아 동사 어딨어 Will replace 휴대폰 다른 걸로 교환할 거다 동사 또 찾아 It's not working Don't I me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찾아 Since 세무치고 여러분 접속사 Since의 뜻 두 가지 1번 이래로 2번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Since는 이래로야 때문에요 때문에 왜 Have pp 없으니까 Have pp 있으면 이래로 Have pp 없으면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에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죠 월끄가 토익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자동사 월끄는 주어가 스스로 일하다 주어가 스스로 작동하다라는 자동사 자동사 뒤에 빈칸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찍어 마치 씹어넣어서 It is not working properly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할 거야 114번 봐 동사 찾아 월끄 또 하나 했죠 토익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자동사입니다 월끄는 주어가 스스로 일하다 라는 자동사 자 자동사를 꾸미는 부사 부채야 돼 찍어 알겠죠 C번 넣어서 월끄 카퍼 팁니 상호 협조해서 협력해서 일했어 115번 봐 동사 찾아 동사 어디지 크게 또 하나 했죠 Have responded 빈칸 To 동사 했죠 Have responded To To 이하에 반응하다 여러분 116번도 넘어가자 116번 한꺼번에 붙게 빈칸 양쪽으로 Respond 빈칸 To 동사 했죠 115번 116번 연결시켜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Respond To To 이하에 대답하다 To 이하에 반응하다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 전치사 붙여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해 타동사라 해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 뒤에 빈칸 자동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 여러분 115번 정답 알겠어 형 앞에 꺼내 여러분 D번에 Favorably 색칠하고 빈칸 앞에 Respond 색칠해 이거는 동사 플러스 부사의 콜로케이션 기억해 Respond Favorably Respond 타지림리 긍정적으로 반응했어 반응이 긍정적이었어 115번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 제네시스 최신형 모델 나온 것도 있잖아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해가 하지 116번도 Respond To 고객 불평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다 조치하다 To 전치사 붙여쓰는 동사가 자동사 자동사를 꾸미는 부사 찌고 알겠죠 C번 넣어서 Respond Appropriately 적절하게 고객 불평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필수적이다 117번바 자 이제 7번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설명을 두 번 반복할게 봐봐 Exist는 자동사다 Exist는 주어가 스스로 존재하다 주어가 스스로 있다라는 자동사야 여러분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어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B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자동사에 ING 넣을래 PP 넣을래 그 모든 문제에서 ING가 1% 100% 정답 PP가 100% 오답 그래서 무조건 A번 넣어야 돼 자 A번 붙여봐 Existing Equipment 여러분 한국말로 바꾸죠 Existing Equipment 직역하면 존재하는 장비 그거 의역해봐 기존의 장비 기존의 원래 있었던 장비 자 똑같은 설명을 두 번 반복할게 여러분 라스트는 주어가 스스로 지속되다 주어가 스스로 유지되다 라는 자동사다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어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B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자동사에 ING 넣을래 PP 넣을래 그 모든 문제에서 ING가 100% 정답 PP가 100% 딜러리 그래서 무조건 A번 넣어야 돼 자 A번 붙여봐 Lasting Impression 여러분 한국말로 바꿔봐 Lasting Impression 오랫동안 지속되는 감동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 내만 이해했어 여러분 이거를 117번에 그대로 접목시키자 117번 봐 빙간 뒤에 임팍트 미치죠 임팍트 여러분 118번 넘어가 빙간 뒤에 이팍트 이팍트에 미치죠 여러분 117 118 연결 똑같은 문제잖아 임팩트든 이팩트든 효과 영향 맞죠 효과나 영향이라는 명사 PP인간 명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형용사 ING PP 여러분 117번 정답 후보 두 개 좁혀 뭐 아니면 뭐 C번 아니면 B번 B번 C번 화살표로 대칭 B번에 ED C번에 ING 여러분 라스트는 자동사다 주어가 스스로 지속되다 주어가 스스로 유지되라는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잖아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 자체가 없죠 B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뭐 넣어야 돼 C번 라스팅 임팩트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 이해했지 118번 봐 여러분 정답 후보 두 개 좁혀 B번 아니면 C번 B번 C번 화살표 대칭 BC 중에 뭐 넣어야 돼 B번 무조건 자동사 가지고 ING 널레 PP 널레 출제하면 ING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맞지 More lasting effect 좀 더 지속적인 효과를 줍니다 맞지 119번가 119번 빈간 뒤에 Volume 미쳐져 Volume Up Trappy 가로가로 교통량이라고 하자 맞지 교통량 여러분 교통량이라는 명사 앞에 빈간 차량 통행량 통행량 하자 통행량이라는 명사 앞에 빈간 명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형용사 ING PP 여러분 정답 후보 두 개 좁혀 B번에 ING 색칠 여러분 PP 좀 찾아봐 PP D번에 EN의 색칠에 REGEN REGEN이 PP잖아 B번 D번 화살표로 대칭 자 내가 똑같은 설명을 세 번째 반복할게 RISE는 자동사다 RISE는 주어가 스스로 오르다 주어가 스스로 증가하다라는 자동사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어요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이 없다 D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자동사의 ING 널레 PP 널레 그 모든 문제에서 ING가 100% 100% 정답 PP가 100% 툴러리 그래서 119번 찍어 무조건 B번이잖아 B번 넣어봐 The rising volume of traffic 도로상에 점점 더 증가하는 차량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하철을 타게끔 촉구했어 맞지? 120번 봐 똑같은 문제다 빈간 뒤에 코스트 밑줄 앞 게스에 가루가루 기름값 맞죠? 6가 기름값이라는 명사 핀칸 여러분 두 개 좁혀 뭐 아니면 뭐 C번 아니면 D번 똑같은 문제잖아 C번 D번 화수부 대칭 자 C번 D번 중에 뭐 넣어야 돼? 무조건 C번 넣어야 돼 맞죠? C번 넣어봐 Rising Cust-up 게스 기름값 점점 더 증가하는 기름값 때문에 이해했지? 121번 봐 배실번 빈간 뒤에 C-O 미쳤죠? C-O 자 C-O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NG PP 여러분 두 개 좁혀 B번 아니면 C번 맞죠? B번 C번 화수부 대칭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사 패턴 하나만 정리할게 자 우리 영작하면서 바로 이해할게 만들어 나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야 영작해 나 일하고 있다 I'm working 영업이사로 as 영업 sales 이사 tractor 이해했어? I'm working as sales tractor 나 부사장으로 행동하고 있어 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작해 I'm acting 부사장으로서 as 부사장 vice president 나는 CEO로서 업무를 보고 있어 CEO로서 일을 하고 있다 설브도 일하다 I'm serving as CEO 알겠죠? work as act as 설브 as 에즈디에 붙어있는 자격이나 역할이나 직색으로 일하다 뜻은 다르지만 이멀지도 같이 신겨 이멀지 as 에즈디에 붙어있는 역할로서 급부상하다 에즈디에 붙어있는 자격으로서 급출현하다 급등장하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요즘 잘나가는 신생업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표현이야 이멀지에즈 에즈디에 붙어있는 자격으로 등장하다 출현하다 나타나다 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 이렇게 에즈 전치사 붙여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해 타동사라 해 전치사 붙여쓰는 동사를 자동사 자동사 여러분 액트가 자동사야 이멀지가 자동사야 여러분 121번 봐 B번 C번의 액트가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다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이 없어요 C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자동사의 IG널리 PP널리 그 모든 문제에서 ING가 100% 100% 정답 여러분 찍어 얘는 형한편 조건이 B번의 액팅에 색칠해 액팅 빈간디에 CEO 색칠해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액팅 CEO CEO 대행 액팅 파지던 대통령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있잖아 맞죠 책책 앞에 액팅 붙여서 대행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21번 내용은 잠깐 봐 오즈머니 리타일 퇴직하자마자 첸 씨가 잠정적으로 서브 액스 방금 배운 거 서브 액스 내용이 하고 있죠 결국 오즈머니 퇴직하자마자 첸 씨가 당분간 액팅 CEO CEO 대행 업무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서 액팅 책책 표현 기억해 123번 봐 빙한 뒤에 리테일러스 밑줄 여러분 한국말로 바꿔줘 리테일러스 소매점들 소매가게들 소매가게들이라는 명사 앞에 빙한 명사를 꾸미는 뭐냐 형용사 NG PP 여러분 두 개 좁혀 B번 아니면 C번 맞지 B번 C번 화소비 대칭 여러분 이멀지는 자동사다 주어가 스스로 출연하다 주어가 스스로 등장하다라는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 가지고 NG 넣을래 PP 넣을래 뭐냐 해야 돼 무조건 NG야 정답이야 B번에 이멀진 리테일러스 지금 신흥 급부상하는 소매점들 의역하면 신흥 소매점들 이제 갓 생긴 소매가게들 이해했지 122번 봐 B2번 빙한 뒤에 candidate 밑줄자 candidate 여러분 한국말로 바꿔 candidate 입사후보자들 자 candidate 입사후보자라는 명사필 빙한 여러분 정답 후보 두 개 좁혀 뭐 아니면 A번 아니면 B번 마치 A번 B번 화소비 대칭 Remain은 이 형식 동사 들어봤어 칩 한 바 자 토익에 잘라보는 이 형식 동사 침격 Remain Keep Stay 형용사의 상태로 남아있다 ING 하는게 지속이 되다 PP 되어진 채로 남아있어 Remain Keep Stay 이 형식 여러분 이 형식 동사는 자동사야 이 형식 동사는 목적어 취하지 않잖아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ING PP 붙였으니까 저건 타동사가 아니죠 자동사에 들어가잖아 122번도 자동사 가지고 ING 나 올래 PP 나 올래 정답 A번 나야 돼 맞죠 Remaining candidate 남아있는 입사 후보자들 다음 주 중에 면접 볼 거야 다 됐다 124번 봐 124번은 문제 속에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문제 속에 동사 expected 맞지 expected 뒤에 똥 날 쳐 여러분 세번째 줄에 to go 똥 날 쳐 to go 동사 패턴 알겠지 expect 목적어 to do 목적어가 to do 동사일 거라고 예상하다 여러분 컷마디에 그냥 내용 봐 시장 분석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뱅크러프트 뱅크러프트가 뭐예요 파산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날 거라고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했다 여러분 컷마디에는 완벽한 문장이 쭉 나가고 있고 가운데 컷마 찍혀있고 반대편 문장 시작하는 부분의 빈칸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뭐야 분사구문 들어봤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을 분사구문이라 하잖아 자 그런거 그냥 모르고 풀어볼게 114번은 expected 동사는 expected밖에 없고 접속사 찾아 접속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동사 한 개에 접속사 빵 개 개수한 게 맞지 자 빈칸에 동사를 또 넣으면 미친 문장 오답보기 제끼요 A번은 탈락이야 comment on something on 이하에 대해 언급하다 comment on something on 뒤에 붙이는 명사에 대해서 언급하다 가장 먼저 A번 탈락 A번 넣으면 동사 두 개 접속사 없는데 동사 두 개 쓰면 미친 문장 아 선생님 커멘트를 명사로 넣으면 되잖아요 명사일 때는 가산 가산 명사라서 a comment 또는 comments o나 s가 붙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A번 탈락 bcd가 동사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 있어 자 문제의 의도는 컷마 뒤에는 주호동사 완벽한 문장이 쭉 나가고 있고 가운데 컷마 찍혀있고 반대편 문장 시작하는 부분에 빈칸 이 문제의 의도가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있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b번 c번 둘 다 가능해 맞죠 b번에 ngsx c번에 edsx 자 일단 b번 c번 화살프로 대칭 심지어 d번도 가능하다 to do something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구 투 부정사구가 컷마 뒤의 문장 전체 통째로 꾸밀 수 있잖아 여러분 b번 c번 d번 화살프로 대칭해 bcd가 들어갈 수 있어 자 일단 오답보기 제가 할게 가장 먼저 d번 탈락게 여러분 d번은 왜 오답이야 해석 d번 놓고 해석하면 내용이 졸라 이상해 여러분 d번 넣어봐 투 카멘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투 카멘턴 언급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가들은 많은 기업체들이 부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회사가 부도 날 거라고 예측했어 이상하지 않아 해석상 가장 먼저 d번이 탈락 자 이제 b번 c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결론은 동사 패턴을 모르면 정답을 찾을 방법이 없어 커멘트는 동사 패턴이 커멘트 on something 커멘트 upon something on upon 이하에 대해서 커멘트를 달다 on upon 이하에 대해서 언급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이렇게 전치사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를 자동사라 해 타동사라 해 자동사 자동사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 자동사 124번 우리 b번 c번 중에 골라야 되잖아 여러분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어요 자동사는 수동태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p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c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b번이 정답 b번 나와봐 커멘팅 on 코로나 바이러스 아프리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커멘팅 언 언급하면서 시장 분석가들은 수많은 기업체들이 부도가 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동사 패턴사 b번은 또 자 이제 결론 낼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자동사랑 타동사를 문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토익 문제품들 도움이 안 돼요 맞죠 아무리 자동사 타동사를 이론적으로 문법적으로 열심히 공부해봤자 토익구상과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5년치 기출문제에서 그냥 다 뽑아냈어요 최근 2016년 5월 정기시험부터 2020년 지난달 정기시험까지 최근 5년치 기출문제에서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고 돌아 이 문제가 반복 출제돼 물론 문제는 바뀌어 문제는 바뀌는데 apcd 보기를 구성하는 동사는 똑같은 동사가 반복 출제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동사들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더 이상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의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사 패턴 동사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가 맞죠? 전치사 붙여 쓰는 동사가 자동사 전치사 붙여 쓰는 자동사 패턴을 알고 있으면 돼 두 번째는 해석 결국은 영어에 존재하는 동사의 대부분은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으니까 해석상 자동산지 타동산지를 판단해야 된다 문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해했지?